1. 스프러스 너무 맛있는데? 엄청 떨려가지고 스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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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볼롤에 주면 원래 한 다섯 개를 빼지깐 안 돼? 어 잠시만 잠시만 자세요 뭐 먼저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제가 라면은 안 먹는데 스프 먼저 넣어야죠 이거 뭐 순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? 네 순서를 어떻게 정해요? 가장 먼저 넣을 거예요 물 아 크로스 스탄스가 좀 느끼를 누린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약간 스프러스에서 수분도 없죠 아 스프 스프 스프하고 뚫고 그 다음 면 스트로 스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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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한 질 메언이랑 메언 장연 메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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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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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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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먼저 끓일 때 먼저 넣는 것. 하이가 짜파게티를 진짜 좋아해요. 짜파게티를 얼마나 열심히 끓여주는지 업무도 모르실 거예요. 스프야 사랑해. 이 아이도 사랑해. 스프. 아, 나랑 안 맞네. 난 면.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. 괜찮아. 됐어. 됐어. 동시에. 면. 면. 스프는 마지막이에요. 스프. 안녕하세요. 면이, 면부터 넣어야죠. 스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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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. 네, 네. 네, 네. 또 다. 스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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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. 스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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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음식은?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 어떤 같은 한국 음식은? 아무것도 한 가지? 아무 같은 한국인 매운 음식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든 매운 음식은 비해 한국 매운 음식이라 해서 그래서 어떤 음식이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다고 하는데 매운 음식은 좋은 거예요. 저 스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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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최. 스크! 동시에요. 스크! 동시에요 감사합니다.